유교, 불교, 선교의 교리를 종합하여 동학운동을 처음 시작한 최재훈은 몰락한 경주 양반의 서자로 태어났습니다. 일찍 부모를 여의고 인간의 생사의 의문을 품고 전국의 아름다운 산과 절을 찾아다니며 인생의 진리를 배우려고 했습니다. 그 무렵 우리나라는 탕파 싸움과 양반 기극들의 횡포가 심한 가운데 서양의 문물과 세력이 들어오면서 백성들은 새로운 사상의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1855년 어느 날 금강산 유점사에 왔다는 한 스님으로부터 을묘천설을 받아 읽고 그로부터 49일간의 기도에 들어갔는데 49일간의 기도는 절을 옮겨다니면서 여러 차례 계속되었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그는 용담정에서 출입을 금한 채 다시 수도 생활을 계속하였고 1860년 4월 5일 신비스러운 깨달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 기도를 올리고 있었는데 신비한 경지로 빠져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내가 바로 한올림이다. 내가 너를 세상에 내보내어 세법을 가르치게 하겠다. 라는 진리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를 가리켜 한올림과의 대화 즉 천사문답이라고 합니다. 도를 깨달은 그는 서학에 맞선다는 뜻의 동학을 세웠는데 동학의 근본사상은 인내천 즉 사람은 곧 한올림이다. 입니다. 그는 동학의 근본사상을 담은 보덕문을 만들어 포교를 시작하였는데 그때 조정에서는 동학이 나쁜 종교라며 그를 체포하여 모진 고문 끝에 처형하였습니다. 그러나 동학 세력은 더욱 확대되어 동학혁명과 3.1 독립운동으로 이어졌습니다. 동학 tournament